한국은 한국에서 실험적인 작품이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뭔지, 혹시 눈치채신데요? 이 막대는 나무젓가락이에요. 테크닉적으로 먼저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이 되냐, 그 드림로 구멍을 계속 많이 뚫었어요. 그리고 실리콘을 써서 나무젓가락을 고정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워터핏도 고정시켰기 때문에 좀 더 큰 구멍을 뚫었어요. 다시 빼서 전용화고 싶었습니다. 잘 팔리는 날이 어머니의 날이에요. 남자분들이나 자녀분들이 많이 와서 어버이날의 슈트하우스를 구매해 가십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품에서도 교차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비식생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파랠 배열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내가 만약 교차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비식생적인 작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제가 처음으로도 끝까지 계속 디플로레이스틱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계속 교회의 기관 원래를 곱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형을 시작하기 전에 플로리스트라면 먼저 생각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게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지? 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조합병은 기본 구조물을 먼저 강조하고 손에 있는 꽃은 그냥 포인트로만 넣을 것인가? 아니면 그러나 아니면 그러나 한국어를 배우셔서 소재와 거의 한 모임 것처럼 연결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한 모임을 소재와 거의 한 모임 것처럼 연결을 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먼저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만들기 전에 그리고 이런 과제는요. 독일의 시험을 볼 때 인간정식 시험을 볼 때 수분이 나올 수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하실 때 말 그대로 플로리스틱적으로 작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명암 대비가 두드러지는데요. 또 텍스트로는 질감도 돋보이고 월닉 질감 같은 경우는 털질감으로 보이고 실력 그리고 가죽질감도 있죠. 이렇게 서로 서로 긴장하고 재미나게 꽂혀있어요. 또 이런 작품을 보여드릴 수 있는 성인들에게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방법이 있는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나사광이라는 건 끊임없이 슈트라우스를 돌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나사광을 하고 있습니다.